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광역시 총선 광산구에 많은 분이 사시는 모양이에요. 갑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하고 을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광산구 갑은 이렇게 이제 왼쪽이 선관위가 조작한 걸 보게 되면 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 그래프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후보한테 표를 집어넣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7905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광주광역시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령투표지 그냥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냐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씩을 투입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차피 조작 안 하더라도 5만 9천표 차이로 이겼는데 표 조금 집어넣어 6만 7천표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5만 9천표 차이로 이기나 6만 7천표 차이로 이기나 이기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차피 당일 투표의 79%를 받았거든요. 더불당 후보가. 그런데 사전투표를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78% 받았는데 그걸 82%로 그렇게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왜 여러분 조작합니까 조작 안 해도 몇만표 차이로 다 이기는데 조작 왜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이 조작한 거고 오른쪽에 7만 9천표 집어넣은 걸 다 제거해버리니까 오른쪽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제거 이러면 조작한 거고 조작 제거한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조작했는지 답을 놔둘 수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갑과 을을 합쳐가지고 광산구 자료를 봤습니다. 왜 비례대표하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하고 이런 비교하기 위해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비교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비례대표는 여러분들 갑을이 아마 합쳐지는 모양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작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구 광주광산구 갑 지역구에 여기가 선거구 투표자수 더불당 득표수 국민의당 득표수 이렇게 이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A-가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여러분 이 B-가 득표수입니다. 득표수 합계 그리고 여러분 이 라인이 무효표 맨 끝라인이 기껀표입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은 선거인수가 널면 널수록 사전투표를 조작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널면은 그래서 선거인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인수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관위 여기 이 자료에는 선관위가 위조투표자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맨 첫 번째 라인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 라인입니다. 이게 다 부풀려진 겁니다. 사전이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고 투표자도 부풀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몇 장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몇 장을 다섯 장당 한 명을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는데 다섯 명이 올 때마다 지역구 여러분들 조작이 제거된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제거된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선거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자수 합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 이게 선관위 위조투표자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a하고 a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수가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덕표수 합계 보시기 바랍니다. 덕표수 합계도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당일투표는 표를 손을 안 댔습니다. 당일투표는. 사전투표가 9만 3천 표를 받았는데 11만 1,800표로 올렸고 선거인수가 9만 4천 명이었는데 11만 2천 표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인수를 만지면은 비례대표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규모하고 지역구에 투입하는 규모가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거인수를 부풀리지 않으면은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부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지역구에서 왜 조작을 했냐. 어차피 더블당 여러분들 텃밭이고 수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몇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13만 7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걸 15만 표 차로 올리나 뭐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느냐. 유령사전투표자라는 조작을 할 때 지역구 조작 규모하고 비례대표 조작 규모가 거의 각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선거인수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구를 조작해야 비례대표를 원하는 만큼 더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는 따놓은 당상인데도 왜 조작하느냐. 비례대표를 더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럼 조작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선거인수에 필요하는 겁니다. 선거인수의 6분의 1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다수 명당 한 표를 대줬기 때문에 5 플러스 1이 6입니다. 선거인수의 6분의 1만큼을 더블당이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밑이 진짜입니다. 위조 투표자 제거된 거 위가 이름 가짜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조작됐느냐.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만큼을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이름 6분의 1을. 그러니까 선거인수를 여러분들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9만 4천 표에서 11만 2천 표로 여러분들 부풀려야 그래야 비례대표를 앞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에게서 궁금함이 풀린 겁니다. 더블업주당 텃밭인 광주광역시에서 왜 몇 천 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했냐. 그냥 어차피 몇만 표 차를 이기는 선거인데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지역구를 조작을 해야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구 조작규모하고 비례대표 조작규모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지역구를 조작하기 위해서 뭘 부풀려야 되냐.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 a-하고 b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부 다 총선에서 호남권도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례대표를 그만큼 더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구가 따놓은 당산 같은 지역이라도 계속해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